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둔 목사입니다. 이번에 바미에서 2단사이비의 정보를 담은 5종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제작한 것에서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내용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2단사이비에 대한 정보를 포스터에 담았습니다. 포스터는 A2 사이즈입니다. A2는 A4 4장 크기입니다. 포스터 신청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시고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은 몸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단사이비 신도들이 교회로 침투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다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신천지 아우 포스터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포스터들을 붙여놓으심으로써 성도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시고 교회 안에 침투한 2단사이비 신도들의 활동은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